전 지금 방방띠로 왔어요 스냅봉에 스냅봉에 미친 듯이 들었어 다 땀이에요 보이시나요? 난리 났어 힘들어 죽었어 그리고 제가 메모리카드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지금 휴대폰으로 최대한 많이 찍으려구요 이제 휴대폰으로 잘 나오니까 와 이거 잘 나온다 이거 카메라부터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가 별로 부추지 손맛이 좋은데 어때요? 좋아요? 다행이네요 앞쪽도 입면에다가 소재맛은 맛인데요 맛은 약간 고수 맛을 나면서 눈 두개에서 약간 고만 야 야 소재 살 어떻게 빼니? 많이 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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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 아 여기있어 여기있 많이 부드러워 양 냄새가 다르다 양 냄새가 더 강하네 여기서 혼자 노래들을 걸으면 스트레스가 다 엎어질 것 같습니다